첫 사건부터 아주 제대로네요. 그쪽이 데리고 친 거 맞죠? 이번 수사 개인 검증이 있는 겁니까? 단순 장기 매매 아니에요. 야! 더 큰 게 있어라. 우리 성 떠났습니다. 김현군 씨, 내 말 잘 들어요. 이대로 가면 우리가 져요. 잘못 들면 부서 없어지는 정도로 안 끝날 거예요. 그래도 괜찮다면 가죠. 들어가, 들어가! 감사합니다.